자, 짜장면 이렇게 추운 날엔 짬뽕물 아, 짜장면 하나씩 다 시키고 짬뽕 2, 3개 시켜서 그걸 안아먹죠 그리고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 국물이 나오죠 그렇지, 볶음밥 시킬 때마다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짬뽕을 시켜? 볶음밥 열이니까 서비스 이런거지 볶음밥에도 양념은 짜장면이에요 그냥 볶음밥하고 짜장면을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거 형님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그러신거지 두 분 형님이 그러시는걸 아세요 짬뽕물 먹을 때 국물이 옷에 티면 하루를 못 구매요 다른거보다 형님 매운거 좋아하세요? 매운거? 매운거? 좋아해요 좋아하실거에요 형 매운거 좋죠 한 4천 명씩 있어요 저기요 짜장에 고춧가루 뿌리면 얼마나 몇천억의 맛이 있는데요 저기요 혹시 저 그분이 중국집에 가시면 평소에 솔직히 옹을 시켜 드시는지 뭘 드세요? 솔직하게 정규혁씨 짬짜면도 먹고 짬짜면도 먹고 짬짜면도 먹고 아 잘한다 짬짜면도 먹고 사실 민사가 조금 이렇게 너무 짬짜면도 짬짜면도 이런 말 있으면 돼요 네 루키는 짬뽕이다 선반 루키는 짬뽕이다 매운 일도 하셨습니다 뭐야 난 짬뽕 그렇지 짬뽕 얼마나 됐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습니다 짜장이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에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옛날에 이런 말이었습니다 짜장 말이자 배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짜장이라는 소리를 지겹게 듣고 자랐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잘 보자다 우리 형이 국물 2층에 불 불이 들어갔어 진영이 형 이걸 해가지고 형이 그러지 말고 시킵시다 지금 시킵시다 짜장 어휴 짜장면 없다 왜 국방자들이 짜장면 오는군 아 야 국물이 슬겁다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진짜 뜨거 아휴 아휴 국물 봐요, 국물 형이 형이 저희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잘 보세요 형님 깜짝이를 싹 올려 형님 여기 중단 살짝 치게 먹어야 와 아우 맛있겠다 아이 맛있겠다 형님 같이 거기다 그렇지 자 한번 보세요 이거 딱 얹으세요 소리를 잘 들으세요 소리가 날까? 아오 저희 보세요 저희 보세요 저희 보세요 형님 자 자